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오늘은 여러분 던킨도넛의 먼치킨도넛 아시죠?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거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계속 막 뭐가 생각나는거야 계속 뭐가 막 계속 떠올라 사실 이렇게 푹 잘 어울린거에요 제거는 그냥 고춧가루 이렇게 푹 잘 어울릴거예요 이렇게 푹 잘 어울려요 양파 이렇게 푹 잘 어울려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춧가루 짠! 짠! 빨리 먹어볼게요 아 진짜 탕후루같애 궁금하죠? 맛있어! 음~~ 맛있어! 이게 딸기 탕후루보다 이에 덜 달라붙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딸기는 차가워서 그런가?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폭신폭신 부드럽고 맛있다! 그리고 더 달아졌어요 음! 맛있어요! 그리고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이 상태로 하루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바삭감이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약간 파샥파샥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딸기 탕후루보다는 오래가요 오! 소리 좋다! 그러다! 다음은 하얀 먼 치킨 얘가 지금 딸기 바바리안 뉴욕 크림치즈인가? 그거 들어있어요. 뭔지 몰라 지금. 먹어볼게요. 이거 뭐지? 크림치즈다. 맛있어. 똑같은 것만 나와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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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왔다. 밥 바바리안. 음 맛있어. 다음은 얘네를 한번 먹어볼게요. 딸기 시리즈 다 사와봤어요.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사랑해요. 음. 딸기 맛있어. 음. 으음. 음. 기본 도넛인데 설탕이 얇게 발려있고 딸기향이 아주 쪼끔 나요 아무래도 다 먹기는 그른거 같으니까 반반씩 잘라먹어볼게요 아 근데 자르기 너무 아깝다 진짜 속에 뭐가 들었어요 딸기 맛이 많이 나 맛있다 속 안에 들은 크림이 약간 요거트 맛 이게 제일 기대된다 내 스타일이야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크리스피 도넛보다 던킨 도넛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크리스피 도넛은 이렇게 딱 먹으면 샤악 사라지는 맛인데 던킨 도넛은 약간 뻑뻑해요 그래서 저는 그 뻑뻑함이 좋아요 왜냐면 오히려 먹으면 맛있어 마지막 딸기후리터 나 후리터 되게 좋아하는데 예쁘다 색깔 음 이건 뭐 그냥 맛이 없는데? 딸기향도 안나고 그냥 후리터 보서도 맛없는데? 별로에요 이 부분에 bol지 준비했으면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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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다행히 다행히 아 던킨 도넛 맛있어 찍어 먹었어야 되는데 사실 탕후루는 과일에다가 설탕 옷을 입힌 걸 탕후루라고 하기 때문에 도넛 탕후루라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렇다면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겠다면 굳이 뭐 그러겠다면 그냥 도넛에 설탕을 입힌 거죠 네 맛있었어요 그럼 안녕 아 달아서 매운 거 먹고 싶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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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